와 우리 여보가 이거 다 만든 거야? 정말 맛있겠다 우리 한번 먹어보자 뭐하냐? 아 아 아 아 5 아 아 아 눈치채트맛 돈치팡 법정 청양고추 고수 한국어 치즈 소스 이제 치즈맛을 그릇을 올려주세요 치즈맛을 체온 치즈맛을 체온 몰아버쿠 치즈 마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한번 먹어보자. 뭐하냐. 이거는 쌀쌔 근데 이렇게 프레쉬한거는 쌀쌔 프레스코 그리고 이거는 과카모리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치즈 응 치즈 무슨 치즈? 몰라 와 정말 맛있다 과카모리가 참 맛있는데 우리 여보야가 해서 그런지 우리 여보야가 해서 그런지 참 맛있는데 음 진짜 맛있다 이 과카모리 레시피가 진짜 짱이야 정말 맛있는거 같애 밖에서 사먹는거는 비유가 안돼 밖에서 못 먹었어 고맙습니다